네, 올 대입에서는 사상 최초로 지원자 수가 전체 정원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비수도권과 전문대의 위기감이 높은데 어떤 준비와 대책이 필요할지 폐교를 앞둔 한 지역 전문대학을 찾아 그 답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연아 기사입니다. 1년 내내 활기가 넘치던 학생회관이 텅 비어 있습니다. 실습실은 굳게 잠겼고 게시판엔 편입학 광고만 잔뜩 붙어 있습니다. 개교 41년을 맞은 부산의 이 전문대학은 4년 전. 법인 이사장의 교비 횡령이 적발된 뒤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분류됐습니다. 지방대에 밀어닥친 재정난까지 겹치면서 신입생 충원률도 뚝 떨어졌습니다. 결국 개강을 3주 앞둔 지난 10일 폐교가 결정됐습니다. 교육부는 재학생 761명은 편입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학생들은 전문대의 특성을 무시한 대책이라고 꼬집습니다. 특수학과가 많다 보니 똑같은 교육과정을 갖춘 학교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준비할 시간이 한 달도 안 되는 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통보입니다. 다른 학교 가서 잘 생활할 수 있을지 그게 또 걱정되고 그 학교마다 다 실습하는 그런 거나 그런 것도 다르니까 졸업 학기를 앞둔 취업 준비생들. 직장에 다니면서 근근히 공부를 이어가던 만학도들은 타격이 더 큽니다. 3개월만 하면 저희들은 졸업할 수 있는데 갑자기 폐교령을 내리고 설명회에 들어가 보니까 편입을 시킨다 어떻게 한다 다 좋은데 자금 문제가 걸려요. 시제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대학이 폐교되면서 특별 편입학에 성공한 학생은 44%에 그쳤습니다. 교육부 추산대로라면 올해 대입 정원과 신입생 수가 역전하면서 4년 뒤엔 국내 대학의 25%가 정원을 채울 수 없게 됩니다. 최근 군산의 서해대가 자진 폐교를 신청하는 등 재정난과 학생 충원의 위기는 비수도권과 전문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역 대학의 특성화를 위한 지원책과 함께 폐교의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 장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EBS 뉴스 서연아입니다. 촬영기자1호